누가 잡고 그런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냥 잡고萎어 패스이예요 어.. 갑자기 나 빼고 전라인이 다 지고 있냐 자세히 있나? 게임하면서 싸운 적 있죠? 간혹가다 진짜 한 번씩 싸워 정글 카밀은 뭐야? 아니 구현승했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제이지 네임 플레이즈 이게 맞긴 해 네임 줘 카밀 하는 사람이면 인정할게 침묵을 유지했다 닉네임 좀 보자 너 아 잠시만 얘네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 닉네임 닉네임아 지금 스코어가 동점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엄청 급하거든요 저희는 정글 있다가 막 3렙 차이 이렇게 날 거라 아 아닌가? 이상한 거 안 하면은 내가 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처럼 메이킹 해줄게 아 여기까지만 하고 닉네임을 왜 못잡은? 닉네임을 잡은 줄 알고 밀어내준거든요 아 너무 억지로 억매할라 아 아 페이스 페이스 커널 아 아 아 한 번 빨고 남아있는 그림자로 추가 진행하고 방금 펄이 눌렀었어 호내시 이펙트 보였는데 그니까 카밀이 이제 카밀 뽑은거 그런거랑 별개로 일단 스카너가 있는 인게임에선 제일 못해서 물론 이제 솔킬 따고 갱 흘려주고 그런 적도 있긴 한데 일단 못한 부분이 좀 많아서 힘들었는데 아 아 지금 뭐야 엥? 또 이러는거 봐 이 나쁜놈 아 헤이 탑 플리즈 저스트 노다이 오케이 아 미치겠네 아 잠깐만 아 5회사 일단 방금 관리 잘해야되네 일단 낯설만 하고 아 잠깐만 아 아 W W 적진에 따라하네 야 진짜 아 좀 거리 주지마 거리 주지마 아 진짜 라이옷이랑 지금 딜견 미친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래도 이겨? 이래도 이겨? 하고 이제 자꾸 쉬잖아 느낌? 아 어떻게 이겨 이러면 다가 이상 국사 아 뭐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아 아 아 아 이제 또 내방송이 다들 좀 조용히 보는 느낌이라 네 여러분 일단 아우 맛있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극찬인데 달렸어 어? 그런게 있단 말이죠 아 내 코드라 지수 얘들아 얘들아 아니 이 녀석들 하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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